문제를 해결하는 인시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스타트업이고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곳, 바로 실리콘밸리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에서 탄생했고, 현재도 그 미래를 향한 스타트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한 모달씨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두 번의 스타트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작은 성공을 맛봤다는 모달씨. 또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디오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본인이 하는 사회사사사에서 통합되어 있는 Subaru, 30 노율이 취소 팀밸리에 대해 공유해 주고, 설립 5년차 많은 수상 실적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해외지사를 두었다는 모달 씨의 성공 동력이 궁금합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왔다가 안정된 직장을 벌였다는 사람. 그는 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게 됐을까요? 큰 꿈을 가지고 담대한 꿈을 가지고 문제 설계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를 여기는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또 베스트 퀄리티 베스트 퀄리티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직접 전달하겠다. 대체 실리콘밸리의 힘은 무엇일까? 기영이 창업 보유 커뮤니티 스타트X를 찾았습니다. 스타트X는 스탠퍼드에서 만든 스타트X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스타트X. 자금과 인프라, 컨설팅은 물론 기업정신 교육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자랑합니다. 스타트엑스와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을까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 스타트업은 스탠포드 출신 5명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갑자기 성원이가 연락이 왔죠.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놀라긴 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제안했던 게 바로 회사를 같이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거의 3시간 넘게 4시간 가까이를 저한테 열심히 피치를 했어요. 진지하게 사업을 제안했던 성원 씨. 한국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냥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주변에 같이 박사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는 나중에 뭐하고 싶어? 어 난 스타트업 갈 거야. 아니면 창업할 거야. 이런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는 왜 대기업 안 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저한테 뭐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연히 셀러리도 많고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그러면서 주변에 박사에서 돌업하거나 중간에 그냥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서 뭐 쟤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 실리콘밸리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어디 컴퓨터 하나 놓고 어디 가라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백만장자, 억만장자 등 롤모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창업을 장려하는. 그렇게 정형화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애들에게도 충분히 다른 길이 열려있는 뭐 이런 환경이라고 느껴지고요. 저녁 시간. 실리콘밸리의 창업 장려 문화가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모임이 실제로 이 N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학교들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의 모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들은 사실은 개인이 주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들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투자자들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 주최자들도 너무 많고 모임도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배울 곳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기꺼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창업을 북돋는 문화. 혜련 씨도 미래의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경영의 노하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답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내 코어공하인드가 안 됐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varies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가 뭔가를 suspenseTS 혹은 두피가 있거나, 그렇게 한다른 질문을 다 즐겨입고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하실 수 있는 정답은 자유로운 정답은 전해하고 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딜 가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있지만 그걸 얼마나 시스템으로 보강을 해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긍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음 직업을 잡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스타트업을 해봤을 때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게 해가 되지를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창업자로서의 경험을 존중하고 창업자들이 실제로 너무 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사회적인 경험들이 공유가 되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강해주고 이럼으로써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 그곳에선 오늘도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은 실패에서 태어난다. 그 정신이 실리콘밸리가 세계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이룬 힘입니다. 그 조언에 귀 기울이며 이제 제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길.